기술을 선보여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우리 단어들이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준비, 렛츠고, 슛! 그렇죠.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달려받기 위해서 360도 회전을 해서 다시 말을 털고 있는 동작을 처음 보이고 있는데요. 마상우의 중 굉장히 고도리도의 고급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속촌에 굉장히 많으신